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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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어요. 많이 불어졌는데. 많이 쓰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거는 광주자리아이이.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또 잘생겼어. 박종수 이사야 이제 감사의 박수 소중하고 귀한 우리 아이들 그리고 무모 깊은 아이들을 기쁘로 키워내고 있는 엄마와 형제 참여 기쁘를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제가 성만한 다음에 마음에 담고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다가 부활하신 점 너무 은혜로우고 본명 깊게 잘 봤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셨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부모단들에 너무 감동적이고 정말 위로가 많이 됐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장애인들과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서 이런 무대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귀한 뮤지컬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런 귀한 요한공 같은 이런 뮤지컬을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성경을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깊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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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